유닛 5입니다 출제 빈도 별 하나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나오는 훈장구조네요 그래서 s v o o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우리 사형식 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여기다 볼게요 이거를 우리는 사형식 이라고 한다 사형식 사형식 그리고 이때 쓰는 동사를 우리는 수여 동사라고 합니다 따로 수여 동사라고 우리는 이름을 따로 붙입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예문을 보면 my mom handed me a book 어머니께서 주셨다 건네 주었다 나에게 뭐를 책을 나에게 나에게 책을 이런 구조가 되는 거네요 자 여기 잠깐 정리하면은 주어가 나오고 예 동사 수여 동사가 나오고 그리고 목적어 요거를 아이오 앞에 걸 간접 목적어 뒤에 를 직접 목적어 라고 합니다 목적어가 2개 돼서 하나는 아이오 하나는 디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름을 붙였답니다 디오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여기서 요거를 아이오를 간접 목적어 어 디오를 직접 목적어 이렇게 우리 이름을 붙였습니다 편의상 잠깐만요 간접 목적어 네 직접 목적어 이렇게 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 간접 목적어는 사람이 보통 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옵니다 그리고 직접 목적어는 누가 오느냐 얘는 보통 사물이 오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간접 목적어는 일반적으로 에게 라고 해석합니다 에게 그리고 직접 목적어는 을 로 해석합니다 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요 동사는 수여 동사입니다 그래서 얘는 보통 주다 이런 뜻입니다 주다 예 주다 그래서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주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주어랑 이렇게 이렇게 간접 목적어는 다르죠 같으면 안됩니다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도 같으면 안됩니다 뭐 요런 특징이 있다 요런 특징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는 사형식 이라고 이제 얘기한다 근데 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 어떻게 바꾸느냐 이렇게 바꿉니다 자 이렇게 바꿉니다 주어 쓰고 동사 고대를 쓰고 직접 목적어를 앞으로 보냅니다 요렇게 보내고요 그리고 여기 전치사를 쓴답니다 전치사 전치사를 딱 써주시고 아이오를 딱 써줍니다 요렇게 네 요렇게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이 전치사와 요렇게 이렇게 그죠? 예 간접 목적어는 전명구가 됩니다 전명구 전명구래서 얘는 수식어가 됩니다 품사가 뭐냐? 부사래요 부사 왜 부사냐? 요렇게 동사를 수식해 준답니다 예 동사를 수식해 주는 전명구 그러면 결국은 얘는 주어 예 동사 그리고 목적어 그리고 수식어가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요기 sviodo가 사형식이고요 얘가 사형식이고 sviodo 전명구는 얘는 삼형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꾸세요 라면 전치사 플러스 io 형태로 바꿔 쓰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됩니다 기본적인 내용이다 기본적인 내용이다 기본적인 내용이다 그러면 그러면 my mom handed me a book 이거를 자 이게 사형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사형식 왜 사형식이냐 미 어이 미는 사람이네 나에게 예 나에게 이렇게 해석되네 어북 사무진의 사물이네요 책을 예 나에게 책을 주셨습니다 그럼 사형식 맞네요 자 그러면 이 삼형식으로 바꿔볼게요 삼형식으로 그러면 my mom handed 그대로 써주고요 그리고 어북 어북 써주고요 그리고 to me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어북 to me 이렇게 쓰면 삼형식이 되는 겁니다 자 동사 뭐 말해주다 뒤에 간접 목적어 에게 직접 목적어 을을 이게 옵니다 I made my sister a cake 나는 만들었다 나의 여동생에게 케이크를 만들어주었다 그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여동생에게 케이크를 여동생에게 케이크를 give me your email address 나에게 너의 email 주소를 give 줘라 나에게 너의 email 주소를 줘라 이렇게 됩니다 미 사람 your email address 사물 my sister 사람 오케이 사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SVO 문형으로 전환 SVO 문형 이야 잠깐만 야 SVO 문형 어? 이거 뭐야 SVO 문형 자 이게 삼형식이네 오 삼형식 여기 있네 삼형식 이야 삼형식 그래 이 삼형식으로 전환 SVO 문형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를 이렇게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 위치를 바꿉니다 그리고 요렇게 TO FULL OF 라는 전치사를 딱 써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전치사를 딱 써줘서 둘의 위치를 바꾼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리고 여기 아까 얘기했듯이 짜 아까 얘기했듯이 요거 TO FULL OF 간접 목적어 이게 바로 뭐다 여기 나오는 여기 나오는 짜 전면구네 전면구가 되는 거네요 음 전면구입니다 전면구네 전면구 요렇게 아이고 왜이래 요렇게 이게 전면구네요 전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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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VO 문형은 목적어 플러스 전면구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바꾸는지 보겠습니다 A man brought me a bunch of grapes as a gift 한 남자가 나에게 주었다 포도 한 송이를 뭐로써 선물로써 as 뭐뭐로써 이런 뜻입니다 뭐뭐로써 선물로써 주었다 4형식이네요 3형식 바꾸고 보겠습니다 A man A man brought a bunch of grapes to me for me 이렇게 쓰네요 그죠 네 자 그 다음 전치사 to for of 쓰는 동사들 여기 나왔어요 to for of 되겠습니다 여기서 요기 전치사 for 요거를 암기하면 됩니다 다시 전치사 for 쓰는걸 암기하시면 됩니다 to 하고 to 는 너무 많아요 암기 for 를 암기해야 된다 for for ask 는 뭐 오브니까 암기할 거 없고 자 전치사 for 를 쓰는 걸 암기해라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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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기 추즈는 잘 안나옵니다 잘 안나오고 자 여기 있네요 네 자 먼저 설명하면 이 to 라는 게 있습니다 이 to 는요 뜻이 누구누구 에게 라는 뜻입니다 에게 그래서 얘는 괄호죠 방향을 나타내는 방향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 의미 이 누구누구 에게 for for 라는 것은 누구누구를 위해서 그래서 얘는 뭐다 얘는 정성을 나타낸다 of 는 누구누구의 그래서 얘는 보통 소유를 나타낸다 자 4를 암기하면 돼 4 4만 암기하면 된다 4 4를 암기해보자 어떻게 암기하냐 이렇게 암기한다 4 5개 암기하면 된다 M B C G F 공간이 작네 아 공간이 너무 작네 M B C M E C M M B C G F M M M B B C C C O OK Cook G Get F Find 5개를 암기해라 5가지 동사로 암기해라 요거를 암기해라 4 4를 쓰는 경우 Find 5가지 암기해라 나머지는 됐고 5가지 자 Bring은 전체다 To, For 둘다 가능하다 이런거 알 필요 없고 5가지 동사를 꼭 암기해라 자 그럼 문제로 가겠습니다 문제 다음 문장의 간접목적어 직전목적어 글씨고 I,O,D,O라고 표시하겠습니다 갑니다 표시합니다 자 여기에서 I,O,D,O가 있네요 I,O I,O가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I,O가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D,O는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I,O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Fast,Ple,ShowMe Me 그죠? 사람이 그 다음에 Your driver's license 가 야,Your driver's license 가 직전목적어 네 teaches us us 간접목적어 mathematics 직전목적어 되겠네요 As a reward after a long day I vote myself 간접목적어 Some Some chocolate 이 직전목적어 되겠네요 봅시다 Sir You drove too fast 선생님 당신 너무 빨리 운전하셨어요 보여주십시오 Show 보여주셨어요 Me,Your driver's license 당신의 운전면허증을 보여주십시오 자 여기 driver's license 운전면허증이죠 운전면허증 Show는 True를 쓰면 됩니다 네 바꿀 때 Mr.V teaches 선생님은 가르쳐주십시오 우리에게 mathematics 수학을 가르쳐주십니다 매일 수요일마다 아니, 목요일마다 자 teach는 True를 쓰면 됩니다 As a reward after a long day As 몸으로써 자 리워드 보상입니다 보상으로써 긴 하루에 대한 보상으로써 나는 모두 사주었다 나 자신에게 초콜릿 약간을 이런 얘기죠 이 buy는 뭘 쓴다 for를 쓴다 for 쓴다 그랬습니다 for for 쓴다 그랬습니다 괄호 안에서 괄호 안의 단어를 알맞게 배열하여 주어진 우리말을 영작하십시오 역시 간목직목 표시 좀 하겠습니다 간목직목 간접목적은 빨간색이죠 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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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 저녁식사 요리를 자신의 친구에게 친구에게 사과의 편지를 사과의 편지를 사과의 편지를 나는 우리 회사의 시간을 그에게 그에게 우리 회의 시간을 우리 회의 시간을 이 직전목적은 그녀는 자신의 친구들에게 자 친구들 자 자신의 친구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자 크리스마스 선물을 이렇게 되네요 자 봅시다 자 내 생일에 on my birthday 생일에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요리해 주셨네요 요리해 주셨네요 쿡트네 쿡트 뭐를 나에게 여기는 전체사가 없으니까 be 간접 목적어 직전목적어 a special dinner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는 자신의 친구에게 아 자신의 친구에게는 이거 이게 그 직전목적어가 자신의 친구에게 이렇게 가야 되겠네 그는 그는 자신의 친구에게 여기 전체사가 없으니까 4형식 써야겠네 잠깐만 여기 지금 체크해야 될 게 있어 뭐냐 뭐냐 여기에 보면 여기 보면 여기 전체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2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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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4가 있네요 이렇게 이렇게 그 전체사가 지금 있네요 2 4 네 그러면 얘네들은 얘네들은 자 3번은 얘는 3형식 3형식 전체사가 있으니까 4 있으니까 애도 3형식 3형식이네요 전체사가 있으면 3형식이다 차명식이다 4형식 전체사가 있으면 몇형식이다 4형식이다 전체사가 있으면 몇형식이다 4형식이다 히즈 프렌드 친구가 한 명이네 사과의 편지 A letter Of apology A P O L O G Y 사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다음 3번 나는 회의식이 안해 나는 말해 주었다 끊어주시고 말해 주었다 그러면 told 말해 주었다 그에게 말 아 이거 true 있구나 그러면 우리의 시간을 그죠 Our meeting time이네 Our meeting time Our meeting time To 누구냐 누구 힘 그에게 힘 힘 But he need an attend 근데 어텐드 참석하지 않았다 그녀는 she 그녀는 사주었다 예 사주었다 g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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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마스 선물을 근데 여기 크리스마스 선물이 먼저 와야겠네 크리스마스 뭐야 크리스마스 기프트 포 누구냐 자신의 친구들 허프렌즈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